K-방산 앞으로 더 무서워진다 세계화와 유케공 전부문 확대 FA-50 장갑차 잠수함 군함 KF-21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K-방산 수출의 파란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와는 계약한 각 장비별로 폴란드 현지 생산 계획과 장비별 사양의 최종 결정을 위해 매우 바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방한했던 최대 방산그룹 피지지 회장은 방한 시 KF-21 보람의 개발 사업에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 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최근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자국 잠수함 도입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발표 말미에 대륙 넘어 국가를 초대하겠다고 한국을 콕 집어 발언하는 등 지금 한국과 진행되고 있는 방산 계약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해군역 강화 사업인 잠수함 도입 사업까지도 한국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뜻을 표명함으로써 6회공 전 부문의 방산 협력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구매하긴 힘들지만 한 번으로 끝나기 힘든 K-방산의 위력이 드디어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FAO10 18대를 1조 2천억 원에 계약한 말레이시아에서도 연안 경비함과 장갑차 사업 등 6회공 전 분야 수출로 확대되어가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FAO10 2차 계약도 생각보다는 조기에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레이시아는 향후 자궁 연공을 수호할 핵심 전투기를 선정하는 이번 전투기 도입 사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FAO10이 A4 레이더 탑재가 결정되고 중거리 전투 능력까지 갖추게 된 결정 후에는 아예 다른 기종은 거들떠도 안 보고 FAO10 도입에 집중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된 운영 실적과 경제적인 유지비의 4.5세대 성능을 갖춘 FAO10 블록 20에 매료되어 사고 싶어 한 달이 났던 것입니다 본계약 서명식에서 국방차관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기쁘게 단번에 쓱 사인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너무도 좋아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가 18대 구매 계획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차후 KF21까지 도입을 희망한다는 낙관적인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뿐만이 아니라 FAO10을 구매했던 필리핀, 태국, 이라크 등은 당초부터 보람의 수출 1차 대상국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이번에 도입이 시작되는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는 FAO10 도입이 아직 시작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KF21 보람에 엄청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FAO10 도입이 완료되어가는 2030년쯤 되면 KF21도 계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전투기 시장은 미국의 F-35 같은 경우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면 아예 살 수도 없고 수출 승인도 나지 않으며 실제 도입을 한다 해도 웬만한 국가는 기체 운영 유지비를 감당하기 벅찹니다 여기에 높은 수준의 정비 기술과 기술 보완에 따른 정비 조건도 까다로워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진국들에게 있어서는 KF21이야말로 4.5세대 및 5세대 스텔스기를 보유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로 기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KF21이 잠정 전투 적합한 정을 받아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이들 나라의 군사매니어들과 군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한국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설마 이 시대에 전면전이 발생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한 상황이라서 세계가 깜짝 놀라고 각국이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으며 그동안 미루어왔던 무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국 장비들의 현실을 살펴보니 수십 년 지난 노후 장비가 수두룩하며 심지어 세계 2위 군사력이라는 러시아마저 각종 무기 체계가 뻥 스펙으로 밝혀졌고 전술 및 지휘 체계가 완전 당나라 군대 힘이 탄로나버린 것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푸틴과 러시아는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막대한 손실과 침략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전후 배상금 부담이 예상되므로 러시아는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점은 러시아라는 국가적 체면과 위상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요즘 아프리카 조그만 국가에서도 이제는 러시아를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국토가 방대하고 자원이 많다 한들 망가진 국가경제와 위상을 다시 세우기에는 많은 시간과 천문학적인 재정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강대국 러시아가 아닌 그저 그런 러시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고 즉시 군대를 철수해야 하며 우크라이나와 전세계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지금 전세계에서 일고 있는 군비 증강은 우리 대한민국에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시설의 투자와 유지가 되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독일과 유럽의 각국들이 도대체 나라가 몇 개인가요? 나토국만 31개국입니다 그런데 나토 31개국의 전체 년간 포탄 생산량이 우리나라 한 달치 생산량밖에 안 된다고 하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최근 폴란드를 비롯한 동북부 유럽 국가에 K9 자주포와 K2 전체가 진출하고 나서 독일과 프랑스 등 방산 강국들이 비상이 걸려 시장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산체제가 무너지고 준비가 안 된 유럽은 대한민국과 경쟁하려면 최소 10년은 투자하고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어 있다면 다시 그들이 시장을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매월 신무기 개발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저도 자고 나면 뭐 개발했다는 소식에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탄력이 붙은 K-방사는 도입국의 신뢰가 하나둘 쌓여가면서 하나라도 도입해서 써본 국가들이 육상무기에서 전투기로 그리고 해상무기로 그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산 시장에서도 거의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된 대한민국은 탄탄한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진짜 서방 진영의 변기창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세계 4위가 아닌 세계 2에서 3위 방산대국도 될 기세입니다 이는 수많은 애국시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방위산업을 단순한 제품 생산이 아닌 자주 국방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응원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물론 연구개발하는 ADD와 방사청 그리고 각 방산업체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이것이 단순한 제품이 아닌 국가안보를 위한 애국심으로 밤낮없이 연구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에서 다져진 전투 DNA가 몸속 깊은 곳에 박혀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무기 하나 개발해도 내 것처럼 기뻐하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 내가 들고 나가서 싸울 무기라 생각하고 만들었으니 안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K-방산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합니다 개발진이나 응원하고 댓글 다시는 80대 시청자까지 모두가 과거의 대한민국 군인이었고 영원한 대한민국 예비군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 없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나고 자란 7,80대와 경제개발에 헌신했던 60대 그리고 이들을 따라 열심히 일했던 지금의 40,50대들이 바로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든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의 노고와 희생의 대한민국은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후배들이 더욱 강력한 강대국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은 애국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